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.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성게알이랑 해삼 내장이랑 단미새우 준비해봤어요. 맛있게 한잔하면서 먹어볼게요. 잘 먹을게요. 해삼 내장이 진짜 궁금했어요. 오므라 새우에다 같이 먹어볼게요. 오이 멈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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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거의 다 먹었잖아요 오자마자 먹는거라서 아직 살얼음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 vol 저는 다 먹으면 더 맛을 먹으면 다 먹으면 더 맛있어용 그냥 걍 먹으니까 더 맛있었죠? 다 먹으면 더 맛있을때 Tour 전화는 받아들 Fifty 오자마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이씨 너무 맛있어 너무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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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버터 고소해요 sumo 소시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짠 음..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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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우 짠 오늘 정말 너무 즐겁게 먹었구요 아 정말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맛이구나 오늘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